삼성전자가 미국 4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인 DC네트워크의 5세대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 밝혔습니다. 통신 분야 호재와 더불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며 주가의 긍정적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윤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미국 5G 통신시장에서 DC네트워크와 1조원 규모의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이재용 삼성전자부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찰리 헤르겐 DC네트워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5G 통신장비 사업을 직접 설명한 데 이어 북한산 동반산행으로 신뢰를 쌓으며 협상을 진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분야 호재의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 초반 전일 대비 1.33% 오른 6만 8,400원에 거래됐으나 소폭 하락하며 강부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부진 이슈와 회사 실적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통신 분야는 큰 변수가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의 방향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증권과 의견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우려, 원달러 환율 등 업황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간밤 AMD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도체와 서버 등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2분기 실적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점쳐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일단 그게 되게 큰 거고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의외로 현재까지 2분기에 오더 플로우도 굉장히 괜찮고 1분기 때 14.1조가 나왔지만 2분기는 제가 볼 때는 16조 이상, 16조에서 많게는 17조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숫자가 나올 것 같아서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